구시가지의 골목으로 깊이 들어가봤다. 골목에는 거리의 화가와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있다. 골목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. 거리 연주자들의 음악으로 가득한 이곳은 중세도시 리가를 잘 보여주는 삼형제 건물 앞이다. 15, 17, 18세기에 건립된 삼형제 건물이 나란히 붙어 있어서 시대별 건축 양식을 잘 보여준다. 창문이 크고 많을수록 세금이 많은 창문세가 있었다고 한다. 창문을 잠시 후에